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 교도소 수영자입니다. 광주 교도소는 지난 9일부터 직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수영자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확진된 수영자는 지난 21일 교도소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같은 거실 수영자와 접촉 직원은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됐습니다. 수영자 확진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늘 교도소 내에서 심층 역학 조사를 벌입니다. 앞서 확진된 광주 교도소 직원의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1,05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학교는 1학년, 3학년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2학년만 오늘 등교합니다. 전남에서는 밤사이 2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고흥과 순천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는데요. 고흥의 확진자는 서울의 확진자를 접촉한 뒤 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의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순천 140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2명을 포함해 어제와 오늘 광주와 전남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7명인데요. 광주와 전남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 10일 이후 13일 말입니다. 병원 내 감염 확산으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까지 내려진 전남대병원은 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 원격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응급실 운영을 부분 재개하고 26일부터 전면 대면 진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정부가 호남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순천은 지난 20일부터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고, 황주와 목포, 전남, 동부권 등은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열흘 앞두고 고등학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고사장과 수험생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수능시험일인 오는 12월 3일까지를 수험생 방역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고등학교에서 학교 소독과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확진된 수험생과 경유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을 따로 설치하고, 수험생 안전을 위해서 방역 담당관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석 광주시장과 김영로 전남지사가 비공식적으로 만나 시도상생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목포에서 이시장과 김지사가 만나 다음 달 1일 열리는 시도상생발전위원회 상생의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초광역협력사업 발굴과 그린 뉴딜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고, 공황 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외의 공관은 물론 규황청까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전주 전통한지가 이번에는 조선 4대 궁궐과 종묘 등 조선왕조의 문화재에 입성합니다. 전통한지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 전국 이종환 기자입니다. 전주 한지로 만든 바티칸 기록물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비밀소고 책임자 대주교육에 전달됩니다. 아프리카 세계문화유산 보존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바이에른 막시밀리앙 2세의 책상 복원과 해외 공관 장식에도 쓰인 전주 한지. 지난 8월에는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보건중학연구소가 문화재 보건용지로 공식 인증했습니다. 전주 전통한지가 이번에는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과 창경궁 등 4대 궁궐과 종묘 등 조선왕조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재에 위상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전주시는 전통 한지원료인 당나무를 무상 지원하고 신협중앙회가 1억 원 상당의 전주 한지 3만 750장을 후원해 4대 궁궐과 종묘의 창호를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내년 4월부터 2년 동안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공간에서 상생의 어떤 협력의 이런 결실을 맺게 돼서 정말 조금 과장하자면 역사에 남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전주 한지장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판로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그런 상명감 가지고 저희도 한 점에 흐트러짐 없이 진심으로 우리 한지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판로가 마땅치 않았던 전주 한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 한지의 세계화는 물론 명맥이 있기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이제는 여행하면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특산물을 이용한 먹을거리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음식으로 관광객을 사로잡고 지역 농가도 살리는 음식관광개발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창원방송청국 박상영 기자입니다. 함양에서 11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길명숙 씨. 한정식을 내놓다 보니 밑반찬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새로운 요리도 선보입니다. 함양의 특산품인 곶감이 들어간 소스로 묻힌 나물을 손님 상에 내놓습니다. 함양군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음식과 함양만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향토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굽거나 삶기만 했던 함양 흑돼지를 이용해 강정 요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혼자서는 어려웠던 요리 개발을 지역의 내로라하는 식당 종사자들이 모여 하나씩 해내고 있습니다. 피존에 있는 메뉴에서 우리의 특산품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그 메뉴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며 대중성까지 갖춘 다양한 향토음식 개발로 경남의 먹거리 관광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가을이 지고 겨울이 오므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이나 낮아 춥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5.6도 가리키고 있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4도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광주가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주 중반으로 갈수록 잠시 조금 오르겠지만 아침 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광주의 아침 기온 3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습니다. 또 낮까지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광주와 화순 9도가 예상되고요. 여수 12도, 보성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기온 9도, 강진과 완도 10도, 해남 9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의 낮 최고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물결이 최고 4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초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는 외지인들의 불법 투기가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남구 봉선동과 황산구 소환지구 등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벌여 실거래 위반 등 18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가 봉선동 등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뛰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현재 자치구 단위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동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주택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